이쯤에서 문세윤씨가 하나 해줘요. 뭘 해줘요? 네가 지금 먹고 싶은 거. 어? 이건 큰데? 양파가 작은데? 양파 큰 거 줄까요? 이거 무채인가요? 양파랑? 네. 같이 해를 안 넣고 매늘이랑. 뭘 찍어도 맛있겠다 이거. 아 맛있겠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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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젓가락을 빨았어? 어? 젓가락을 빨았어? 어? 젓가락을 빨았어? 어? 젓가락을 빨았어? 뭐야? 어떻게 해야 돼요? 젓가락을 빨았어? 땡땡땡. 아 이렇게 끝나나요? 허무하게 한 입만이. 여웅의지. 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요? 이렇게 끝나. 자. 뭐요? 마늘 올리고. 마늘 올렸죠 방금 전에. 어? 빨고 싶지만 룰을 지키겠습니다. 뭐였어? 왜 혼자 같이 편집을 하고 그래요? 룰을 지키겠습니다. 지 혼자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네. 어떡할 거야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얘. 아 저게 햄버거처럼 양파 먹어. 이제 굽만 넣고 놔준다 갑자기. 잘하겠어요? 아 저 한번. 아 그럼 이거 왜 안됩니까. 야 거기서 젓가락을 빨니.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. 한 번 먹어봐요 빨리. 아 여보세요. 운센 씨가 제일 먹고 싶었다는. 네. 먹어. 어? 어. 간만에 잘 묻혔다 입에다가. 못 신나 봐요. 너무 커서. 아 잘했네. 양파 두 잔은 오바야. 오바야. 아 두 잔. 벌칙 느낌이었어요? 그건 아닌데. 너무 커. 아. 음.